고참아가씨 아 아 아 아 쏟아 풍경소리 부숴스나봐 얼음을 펴를도 아 정보리 하나도 불빛이 불며 밝은 웃어주는 상사와 여행 석자원 척파라구 해평에서 조정 그 주가 신 쾌 평 그리 상사와 여행 루 추 흐르는 Pro 나 아멘 아 아 아 소두석 풍경소린 곳에서 오른비를 버리고 청구리 하하 꼼꼼 불필이 불며 알게 웃었던 상사와 여행 서초고 척 말다구 개편에서 조개졌나 그저 나 아 아 지옥에 아 여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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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 저 예 지 해야 鬼 κ